장애인의 키즈쇼 골든벨에 올려라는 어린이의 장애인식 개선 취지로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서 강릉에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부랴부랴 다시 잔디밭에 준비를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의 키즈쇼 골든벨에 올려라의 어린이들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재미나게 즐겨주셔서 너무 뿌듯했고요. 황금 연휴에도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연휴에도 nour united 택배 황금 연휴에도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연휴에도 많은 가족들인 군사들을 어떡하십시오.